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토지이동 지적 정리 봤구요 기본서 오늘은 138페이지 지적 측량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살펴봤던 게 지적에서 지적 자 이제 지적 자체가 토지를 갖다가 지적 공부라는 장부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웠던 큰 구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전국토를 이제 등록하는데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는 한필지 단위로 등록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자 이 등록하는 공적 장부를 지적 공부라고 하는데 지적 공부 7가지가 있었는데 크게는 이제 법에서는 7가지 인데 여러분들이 부를 때는 대장하고 도면으로 구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등록을 갖다가 누가 하느냐 하면 국토교통부장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 이제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국장이 직접 등록을 못하고 국장이 그 권한을 갖다 위임해 주는데 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지적 공배 필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지적 공배 등록을 하는 시군 구청장을 갖다 일컬어서 지적 소관 청 이렇게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지적 공배 요 토지 정보를 등록할 때는 자 요 토지 정보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 공배는 주된 정보 표시죠 지적이 결국 지적 소관 청이 표시를 정하고자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종된 정보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인데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기가 되면 그 등기 됐다는 자료가 넘어오면 지적 공배는 소유자 변경 정보 변경 정리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 공배 이 표시 정보 갖다가 자 소유권의 객차를 갖다 특정시키는 행위를 표시라고 하는데 소유권이 미치는 토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위치하는 토지냐 소재를 표시해야 되겠고 다른 필지와 변별하기 위한 지번을 표시해야 겠고 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용도를 표시해야 겠고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인 경계를 표시해야 겠고 그 다음에 넓이값인 면적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의 객체인 토지를 특정시키는 행위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정해주는 행위를 토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즉 소유권의 범위를 특정시켜주는 행위를 법률용으로 토지의 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기에 특수적으로 지적 확정 측량 지역과 축적 변경 측량 지역은 좌표라는 정보가까지 표시를 해야 하죠 오늘은 번지수가 무엇이냐면 이 토지의 표시 중 이겁니다 교재를 138페이지에 보시면 잠깐 보세요 138페이지에 형광펜을 들어보시고 1절 지적 측량에 의의 나오죠 그러면 복귀의 내용을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궁배 등록하거나 지적궁배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21호에 따른 필지에 형광펜을 그걸 치셔야 돼 경계 또는 좌표, 면적 세 가지 단어를 형광펜 치셔야 돼 뭐뭐뭐를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이랬으니까 그 무엇을 정하는 게 지적지향인지를 잡아내셔야 돼요 경계, 좌표, 면적 자 이제 여기를 봐주시면 이거죠 필지에 토지의 표시 중 경계, 좌표, 면적 경계, 면적, 좌표 이 세 가지를 갖다 정하는 행위를 할 때 반드시 무슨 측량을 해야 되는 지적 측량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필지에 지목이나 지번이나 소재 정할 때는 지적지향이 필요가 없고 소유자 정할 때도 지적지향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경계, 좌표, 면적 이거 정하는 게 지적 측량이다 자 이렇게 이제 법에서 정의를 내렸으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어디로 가보시느냐 오른쪽에 139페이지의 중단 부분에 지적 측량의 대상 이렇게 나오고 찾으셨습니까? 그걸 형광펜 치셔야 돼 자 그래갖고 양가로 1번서부터 교재 잠깐 140페이지까지 넘겨보십시오 13번까지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게 법에 나와 있는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한다고 법에 정해놓은 사유입니다 그러면 13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지적 측량 하여야 한다면 그 14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읽어나갈 줄 아시면 되겠고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당연히 지적 측량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사유는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 측량의 대상을 꼭 정리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거기에서 먼저 우리 배웠던 것부터 140페이지 4번 자 배웠죠 토지를 지적 공부에 처음 등록시켜주는 은행이 신규 등록할 때 지적 측량해야 하죠 신규 등록하는 땅의 경계면적 정의해야 되니까 5번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경계면적을 토지대장 지적도로 면적 경계를 옮기기 위한 지적 측량을 등록 전환 측량 배웠던 거 넘어가시고 분할 한 필지 경계면적을 두 개 이상의 필지의 경계면적 정하기 위한 측량을 분할 측량 배웠던 거 넘어가시고 등록 말소 측량 토지가 바다가 되어서 지적 공부의 도면의 경계와 토지대장의 면적 값을 말수하기 위한 측량을 등록 말소 측량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측량 배웠던 거 넘어가시고 여덟 번째 축적 변경은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게 해서 작은 축적의 지적도의 경계점을 갖다가 높은 축적을 이용해서 새로 측량하여 높은 쪽의 지적도의 경계점 좌표 면적 정하는 측량을 보시면 축적 변경 측량인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아홉 번째 등록사항 정정 측량은 지적 공부에 잘못되어 있는 경계 오류가 있거나 면적의 오류가 있을 때 경계 면적의 오류를 바로잡는 걸 등록사항 정정 측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배웠던 거는 그대로 넘어가셔야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셔야 되는 거 열 번째 형황편 치셔야 돼 지적 확정 측량 자 이거는 토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개발 사업이 이제 예시에 불과하고 토지 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예시가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면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끝마쳐지면 개발한 지역에 땅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새로 만든 필지에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법률용으로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자주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열두 번째 눈으로 가보십니다 경계 복원 측량 형황편 치셔야지 경계 복원 측량은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주는 측량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옆에다 쓰셔야 돼요 경계 복원 측량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측량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측량 사례 문제로도 나고 다양하게 문제가 났습니다 소유권의 범위를 정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노량진동에 10번지 필지 땅이 있는데 자신의 10번지 필지 땅과 인접하는 땅과 예전서부터 담장을 설치 안 하고 땅을 사용했던 겁니다 인접하는 토지 소유자와 지금 분쟁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담장 사치하는 거죠 그러면 측량을 의뢰하면 국가기관에 나와서 어디에 담장 설치해 줄지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걸 법률용으로 무슨 측량이에요 그걸 경계 복원 측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시험에서 제가 얘기했던 방식으로 사례 문제가 난 적도 있습니다 감을 잡으셔야 돼요 경계 복원 측이 단어를 자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무엇인지 감 잡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 현황 측량 나오는데 이건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닌데 이건 뭐냐면 그 토지 위에 현지의 땅 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을 경우 그 땅 위에 동쪽 부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지 중앙 부분에 건축되어 있는지 서쪽에 치우쳐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지 남쪽에 치우쳐서 땅 위에 남쪽에 치우쳐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위치를 갖다가 지적도에 표시해 주기 위한 측량을 갖다가 그걸 법률용으로 지적 현황 측량 즉 현지 땅 위에 지어져 있는 건축물이 어디에 건축되어 있는지를 도면에다가 표시해 주기 위한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하는지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주 등장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봐주셔야 될 게 앞으로 오세요 139페이지 139페이지 보시면 1번 지적 기준점 측량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가로에 놓고 메모하셔야 돼요 기초 측량 기초 측량은 보시면 그 안에 내용 붙게 형광펜 드시고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나 지적소관청이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자 이제 그걸 형광펜 치시면 돼요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의 측량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그걸 형광펜 치였으면 지적 기준점 정한다 그랬으니까 지적 기준점이라는 법률용화 또 새로운 법률용화 나왔으니까 지적 기준점이 이제 뭔지를 찾아가야죠 자 어디를 찾아가시느냐 교재 뒤로 보시면 149페이지 14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지금 도표로 정리한 거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지적 기준점 우측에 성과관리 열람 이렇게 나오죠 이제 거기서 그 우회 내용 따로 이제 이따 교재 따로 볼 필요 없어요 그 밑에 도표만 이제 보시고 정리하시면 끝나요 자 지적 기준점이란 법률용화 나왔죠 그래 놓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이렇게 했죠 그거 가로로 이렇게 묶으시면 세로로 이렇게 묶으시면 돼 이렇게 지적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보조점하고 지적도근점 그래 놓고 그 옆에다 쓰셔야죠 기초 측량 이렇게 메모를 하시고 교재를 만들어 놓고 자 지적 측량하는 데 있어서 지적 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보조점이 있고 지적도근점이 있는데 지적 측량하기 위해서 땅 위에 설치해 놓은 겁니다 땅 위에다가 박아 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 재질은 지적도근점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도 땅에 박아 놓을 수가 있고 철제 빔으로도 박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여러분들 이거 보셨을 거야 여러분들 인도 걸어가다 보면 땅에다가 철제 빔으로 이렇게 땅 표면과 일치하게 박혀 있어요 동그랗게 그래갖고 그 동그란데 지적도근점이라고 한글이 써져 있어요 한번 자유심인지 앞으로 길 걸어가다가 동전 있나 찾아보지 마시고 길 지나가다 보면 땅 표면의 인도에 걸어가는 인도에 이렇게 동그랗게 박혀 있는 게 있고 철제 빔으로 거기에 지적도근점 이렇게 한글이 박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그거 보시면 내가 공부한 거 여기 땅에 박혀 있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이게 시군구청장이 대장과 도면에 경계면적 정하기 위해서 땅 위에다가 박아 놓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연상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기준점 3개 있음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보조점 지적 도근점인데 그거를 설치하는 측량의 이름을 아셔야 된다는 그걸 설치하는 지적 측량의 이름을 법률용으로 뭐라고 부르냐 기초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고구마 아시면 돼 자 이제 앞으로 오십시오 자 139페이지로 다시 오시면 자 139페이지 오시면 이제 양가로 2번에 검사 측량 이렇게 나오죠 자 검사 측량은 옆에다가 자 땡땡 하고 메모할 게 있어요 자 뭐라고 메모하느냐 하면 지적 측량 수행자 x 지적 측량 수행자 x 그게 시험 문제 그 메모한 얘기는 이제 조금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지적 측량 수행자가 절대 못하는 지적 측량이 검사 측량이라는 겁니다 검사 측량은 국가기관인 지적소관청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국가기관에서 직접 하는 지적 측량이지 절대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할 수 없는 측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고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139페이지 5회 1 제목 지적 측량의 대상 형광편 치셨죠 그 옆에다가 이제 그러면 시험에서는 지적 측량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을 내놓고 오지선다로 나면 그 13가지 중에 4가지를 집어넣고 저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 한 가지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 한 가지에 자주 나오는 등장하는 이제 지문을 갖다 이제 거기다 메모해 놓으십시오 지적 측량의 대상 옆에다가 x 이렇게 하시고 x 이렇게 하시고 자 어 지적 측량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렇게 문제라는 것은 네 번이나 똑같은 문제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두 번 어 정답으로 나왔던 게 합병 입니다 합병 합병 자 그러면 첫 번째 합병 쓰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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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새 하나 더 등장했던 게 연속지적도 이렇게 쓰세요 연속지적도 연속지적도 작성 정확하게 뭐 모든 명칭 다 쓸려 연속지적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절대 지적 측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셋 중에 하나로 지문은 날 겁니다 그럼 13가지 읽는 것도 아예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세 가지만 눈으로 박는 작업하세요 합병 지목변경 연속지적도 작성할 때는 지적 측량해야 될 사유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교재 넘겨보시면 교재 넘겨보시면 141페이지 이 중단에 지적 측량 9분 나오자 형광펜 그대로 제목을 치십시오 141페이지에 지적 측량의 9분 형광펜 제목 그대로 형광펜 자 이제 우리 이거지 않습니까 지적 측량 하는데 우리 지금 뭐를 배웠냐면 지적 측량의 대상을 배웠지 않습니까 대상은 지적 측량이 언제 필요한지 법에 정해져 있는 지적 측량이 필요한 사유를 지적 측량의 대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몇 가지가 있으니 13가지 사유가 있었을 때 지적 측량 하여야 한다 법에 이렇게 나왔으면 시험 문제가 당연히 문제 자체도 패턴이 정해지지 지적 측량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면 자주 등장하는 거 13가지 이해를 못하겠으면 눈으로 박는 작업 지적 측량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사유로 질문 나는 거 눈으로 박는 작업이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합병 지목변경 연속 지적도 작성 같은 경우 지적 측량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자 제일 좋은 건 뭐 이거 이해하는 게 제일 좋고 암기는 절대 아니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적 측량 구분이라는 것은 이걸 형광펜츠라 했지 않습니까 지적 측량 구분 자체를 법률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적 측량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 측량의 종류를 법률용어로 구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메모해 놓고 가로해 놓고 형광펜측 구분위에 종류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적 측량은 뭐로 구분을 하냐면 두 종류로 구분을 해요 그 두 종류의 이름만 하시면 돼요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으로 지적 측량을 무슨 측량과 무슨 측량으로 구분하는지 용어 꼭 아셔야 돼요 나중에 지적 측량은 지적 측량은 신규 등록 측량과 분할 측량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무슨 소리지 이렇게 모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적 측량 구분이라는 건 지적 측량의 종류인데 자 무슨 측량과 무슨 측량으로 구분한다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그럼 기초 측량은 뭐 하는 거냐면 지적 기준점 정하는 거예요 지적 기준점 세부 측량은 뭐 하는 거냐면 그러면 필지, 경계, 면적, 좌표 정하는 거예요 전혀 지금 다른 얘기네 쉽게 얘기하면 지적 기준점은 지금 인도에 걸어가다 땅에 박아 놓은 말뚝이라고 했죠 그러면 말뚝 설치하는 측량을 쉽게 말뚝 설치하는 측량을 법률용으로는 지적 측량 중 뭐라고 부르고 기초 측량 그러면 박아는 말뚝으로 땅의 경계, 면적, 좌표 정하는 지적 측량의 이름을 법률으로 뭐라고 부른다 세부 측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지적 측량, 뭐와 뭐로 구분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뚝 박는 지적 측량의 이름을 기초 측량 박아는 말뚝을 기준으로 그 말뚝 근처에 민원인들이 땅 분할해달라고 들으면 분할하는 토지의 경계, 면적, 좌표 그 말뚝 박아는 근처에 땅 신규 등록해달라고 들으면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 그 다음에 그러면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 세부 측량 그러면 뭐가 먼저 되고 뭐가 되는 거냐면 기초 측량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측량? 세부 측량에 들어가는 것이죠 뭐와 뭐로 구분하는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재 넘겨보시고 143페이지에 지적 측량 주체 이렇게 제목 나오죠 이거는 어디를 형광펜 치시냐면 제일 위에 형광펜을 들으시고 지적 측량은 수행자인, 수행자 형광펜 치시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가로 건너뛸게요 이게 지적 측량업을 등록한 자 형광펜 지적 측량업을 등록한 자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 형광펜 지적 측량, 결국 세 개 단어가 형광펜이 보여야 돼요 지적 측량 수행자라는 게 법률용어고 지적 측량 수행자라는 법률용어 안에는 누구와 누가 있다가 법률용어 보여야 돼요 지적 측량업을 등록한 자고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수행자가 있다 그것만 보이시면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0.1 소재만 한국국토정보공사이고 0.2 지적 측량업자 있죠 그거 하나도 1년 내내 안 읽으셔도 돼 그것까지만 인식하는 게 여러분들 시험 대상입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가 누구와 누구인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 측량업을 등록한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간만 잡으시면 되는데 여러분 지적공사 들어보셨어요? 지적공사 지적공사가 현행법에 옛날 얘기예요 지적공사가 옛날 명칭이고 현행법에 있는 명칭이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대입 작업하셔야 돼요 지적공사가 어디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어디에 있느냐는 저 전주에 있어요 전주로 이전했죠 본사를 자 그 다음에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 있죠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는 누구냐면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측량지적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고 지적측량에 사용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해갖고 서울특별시장한테 사업자 등록을 내갖고 측량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를 지적측량 등록업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측량 등록업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법률용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측량 수행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거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145페이지 4절 지적측량의 절차 시험의 90%는 거기서 다 나왔죠 이 지적측량의 대상 사유 아니면 간혹가다 구분 아니면 지적측량의 절차 나머지는 99%는 다 지적측량의 절차 쪽에서 납니다 그러면 이거죠 지적측량의 대상 사유가 생겼습니다 지적측량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죠 지적측량해야 될 필요가 생겼으면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이 필요 사유를 먼저 꼭 정리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보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되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갖다가 한필지 토지를 갖다가 처음 등록해야 되면 지적측량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자신의 토지를 임야대장에 등록된 자신의 토지를 갖다가 건축물을 지으면 지적측량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세 번째 갑이 자신의 토지를 반을 잘라서 매매하고 싶으면 지적측량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것이죠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제가 소개시켰던 지적측량해야 될 필요가 생긴 사유입니다 그걸 접근 못하면 이쪽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필요가 생겼으면 그 사유가 생겼으면 갑은 소유자죠 지적측량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행위를 법률용으로 신청이라고 안 부르고 의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의뢰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막바로 들어왔던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첫 번째 지적측량 절차 지적측량해야 될 필요가 생겼으면 지적측량 의뢰를 하거라 의뢰를 누구한테 하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측량 수행자에 그러면 지적측량해야 될 필요가 있는 때는 지적소관처에 의뢰해야 된다 X 즉 구청장한테 의뢰해야 된다는 X가 되는 겁니다 지적측량해야 될 필요가 있는 때는 서울특별시장한테 의뢰해야 된다 이래도 X가 되는 것이고 모든 지적측량 의뢰는 누구한테 의뢰하도록 돼 있다 지적측량 수행자 그래 놓고 우리 절차 들어오기 바로 전단계 수행자가 누구인지 그 단어만 꼭 박으세요 그 안에 내용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용어가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 들리는 용어로 자꾸 말씀드릴게요 지적공사 지적공사나 지적측량업 사무실에 가서 측량을 의뢰하라는 거죠 누구와 누구를 수행자라고 하느냐 하면 지적측량업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라는 겁니다 구청에 가서 의뢰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적측량 의뢰가 들어오면 수행자는 그것을 갖다가 의뢰 들어왔죠 들어왔으면 두 번째 수행자는 의뢰 들어오면 그 다음 날까지 의뢰 들어온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지적소관청에 가야 돼요 시군구청 지적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날까지 여기 들어가서 뭐 하느냐고 지적측량 의뢰 받았으니까 그걸 몇 월 며칠 부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어떤 측량 장비를 이용하여 측량하겄습니다 그 계획서라는 걸 만들어요 계획서를 만들어서 어제 의뢰 들어왔으면 그 다음 날까지 들어가면 돼 그날 당일날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날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음 날까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시군구청 지적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의뢰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뢰를 하면 그 의뢰를 받은 지적측량업 사무실에서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각 시군구청 지적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까지 그래갖고 계획서를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서에 측량하러 가겠다는 날짜가 있겠죠 그 날짜에 현지의 땅에 나가는 거지 그러면 현지의 땅에 땅 중인 갑을 입회시켜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측량하면 되는 거지 뭐해 현지 땅에 나가서 이제 소유자 갑을 갖다가 입회시켜서 뭐 해주면 된다? 지적측량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적측량 하면은 이 측량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걸 성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적측량 성과 자 이 성과 결과 기록물은 며칠 내에 이제 내도록 돼 있냐 5일 내에 그러면 이 성과 결과 기록물을 갖다가 자 누구한테 제출을 하냐 하면은 지적소관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이 수행자가 제출한 측량 성과를 갖고 현지에 다시 측량하러 가요 그걸 검사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자 검사 측량을 하면 측량 성과가 이상이 없다고 성과도라는 걸 발급합니다 이 성과도를 발급을 하면은 법적으로 이제 이때서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지적측량이 이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법적 효력이 성과도를 갖다가 작성하면 이때서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 측량 몇일 내에 밟도록 돼 있냐 4일 내에 밟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수행자가 지적측량 해갖고 성과 자체만을 갖다가 낸 거 자체만으로서는 종이조각입니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측량 업자가 성과를 갖다가 지적측량 결과 기록물 종이를 작성했으면 그걸 갖다가 시군구청장한테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도장까지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군구청장이 그걸 도장 맡는 절차를 뭐라 본다 검사 측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검사 측량을 거치면은 이제 비로소 그 도장을 그 종이에다 도장을 쿡 찍습니다 그게 이제 뭐라고 하냐 측량 성과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서부터 비로소 지적측량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얘네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수행자가 측량한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해야 측량 끝난다는 거 지적측량 끝난다는 겁니까 요기해야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몇 번 절차까지 제가 1년번에 다 써드렸습니다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몇 번 절차까지 끝나야 이제 비로소 이제 내 땅 국가에서 측량 분할한 거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다 그렇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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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걔네가 측량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군구청에서 뭐까지 맡아야 검사까지 맡아야 그러면 지적측량이 이것까지 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면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나 하겠죠 지적측량의 법적인 기간은 당사자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이 없으면 지적측량의 법정 기간은 며칠입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등장하겠죠 그럼 맞출 수 있겠습니까 4일? 그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9일 해야지 9일 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안 들으시면 또 모른다니까 지적측량의 법적 효력은 이때서부터 인정되면 이것까지 해야 지적측량이 끝나는 거지 3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그럼 5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땡 왜? 몇 번 해야 끝나니까 4번까지 끝나야 이때부터 지적측량 법적 효력이 인정된 지적측량 법정 법에 정해진 기간은 하면 9일 이렇게 대답해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에 정해진 기간 며칠? 9일 이제 오늘서부터 단 9일에 수행자가 사용하는 기간은 며칠? 5일 검사하는 기간은 며칠? 4일 이렇게 법에서 나눠진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제 가요 이 측량 법적 기간이 9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법에 정해진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용 안 하고 사용 안 하고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를 한 때는 합의한 기간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적 측량 기간인 9일을 갖다 사용 안 하고 측량을 의뢰할 때 수행자 의뢰인과 측량 기간 합의를 안 하면 법적 기간 9일인데 합의를 하면 그 합의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법에서 그럼 만약에 20일로 이렇게 합의한 때는 합의한 며칠이 측량 기간이래요 20일이지 법정 법에 정해진 기간 9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의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가요 그러면 계속 들어가 계속 찔러 들어가요 합의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합의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간주하거라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 기간을 20일로 할 때는 측량 기간을 며칠로 사용을 하고 20일의 4분의 3은 15일을 측량 기간으로 사용하고 검사 기간을 며칠을 사용하거라 5일을 사용하거라 법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얘기하십시오 단답으로 법정은 지문 내는 문제 형태 9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합의할 때는 합의할 때는 뭐요? 사례 문제 사례 문제로 준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지 그럼 문제 유형은 최상의 난이도까지 다 했죠 기본 문제 단순 숫자 5 더하기 4 묻는 거 심하게 이게 뭐 심하라고? 심하 이게 산수도 아니잖아요 이게 심하면 뭐 심하지 심한 문제는 이상 문제가 없는데 합의할 때는 합의 기간으로 측량 기간으로 간주하되 며칠은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 그럼 사례로 이렇게 기간 합의 기간을 뚝 떨어뜨리고 시험 문제 내는 거 이렇게 이제 얘는 유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자 이 검사 측량을 거쳤죠 그럼 검사 측량을 거치면은 자 뭐가 나오냐면 성과도 나오죠 자 이 성과도를 누구한테 내주는지를 한번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 냈습니다 성과도를 갖다 작성했습니다 누구한테 발급을 할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 냈어요 지적 소관청 검사 측량을 거치면 측량 성과도를 누구한테 발급할까요 성과 제출한 놈한테 내면 됐지 뭐 이렇게 하면 됐지 뭐 그럼 의뢰인한테 발급한다 이러면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뢰인이 뭐 성과를 갖다 제출했나 누가 냈어요 그렇지 성과도는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발급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수행자 그러면 수행자가 의뢰했던 누구에게 의뢰인에게 이렇게 뭐 하는 것이냐 식량 성과도를 교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직접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 이렇게 가시면 끝이죠 의뢰했고 성과도 교부해서 나왔으면 모든 절차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갑은 비로소 뭐하러 들어가는 거냐면 시군구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러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한 번 절차만 가볼까요 갑이 자신의 땅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 건축물 지었어요 등록전환 신청해야겠죠 그걸 토지이동 신청이죠 그런데 등록전환은 지적측량해야 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하니까 토지이동 신청하러 못 들어가죠 등록전환하러 뭐하러 가야 된다 지적측량하러 먼저 가야죠 그래갖고 측량 의뢰를 수행자에게 했죠 그럼 수행자가 측량하면 성과가 나오면 그걸 시군구청자에게 제출하죠 시군구청자에게 검사하죠 그러면 등록전환 측량 성과도 발급했죠 그럼 측량 성과도 발급하면 수행자에게 발급해서 내주죠 그럼 수행자는 이제 의뢰인 등록전환 측량 의뢰했던 의뢰인 갑에게 측량 성과도 교부해주지요 그러면 이제 의뢰인 갑은 비로소 어디에 들어가면 된다 시군구청자에게 등록전환을 신청하러 가는 행위를 지난주에 배웠던 토지이동 신청하러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 다 끝났는데 우리 이제 실무적으로 땅을 본인의 땅에 대해서 지적 민원신청하러 구청에 들어가는 행위를 토지이동 신청이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토지이동 신청 배웠는데 토지이동 신청하러 구청에 들어가는 게 먼저네 아니면 측량하러 수행자한테 가는 게 먼저네 오늘 배우는 게 그 토지이동 신청하는 지난주에 전단계의 얘기입니다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이 측량을 하고 나야 성과도가 나와야 비로소 이제 시군구청에 자신의 땅을 정리하러 가는 토지이동을 신청하러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한 문제 더 갑이 이제 측량 성과도가 교부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구청에 갑이 이제 들어가는 게 토지이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토지이동 신청 시에는 측량 성과도 등록 전환 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묻습니다 시험에서 갑이 시군구청에 토지이동 신청하러 들어가는 때는 자 수행자한테 교부돼서 나왔던 등록 전환 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측량 성과도 첨부하여야 한다 쉽게 대안지적공사에서 나온 소리 아직 용어가 안 들리니까 한국도정보서라면 안 들리니까 자꾸 용어 대입하시면 돼요 대안지적공사에서 나왔던 서류가 지금 뭐가 나왔어요 측량 성과도죠 그거 갖고 들어가야 된다 구청에 들어갈 때 그러면은 X라는 거예요 왜 X냐고 이걸 안 듣고 받아 적은 분은 지금 또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해 놓친 분은 등록 전환 측량 성과 원본이 이미 구청에 있어요 없어요 2.5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절차 흐름을 모르면 그게 뭔 소리인지 안기하려고 되돌았다가는 시험이 힘들어져요 이미 이때니까 토지대장을 옮길 경계면적 결과값 이미 구청 지적가에 들어가 있어 내가 안 집어넣는데 언제 들어가 있지 뭘 언제 들어가 있어 대한지적공사에서 이미 집어넣어줬는데 이해해보세요 그런데 토지이동을 신청할 때 토지이동을 신청하러 갑이 구청에 들어갈 때는 측량한 그 결과 법적 효력이 있는 그 효력이 이렇게 측량 법적 효력이 있어 그 종이 측량 성과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갖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이제 하면 이미 공사에서 구청에 집어넣어줬어 나는 그거 갖고 들어갈 필요 없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만 갖고 들어가면 돼요 빈손으로 수수료만 들고 들어가면 되지 뭐 땅 좀 내달라고 지적가에 들어갈 거면 수수료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수료만 갖고 들어가면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까지 시험에 나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마친 것 같고 그 다음에 149페이지 지적측량 성과는 밑에 걸 갖고 정리하시라고 했습니다 박스 다시 한 번 지적측량에 이용하는 기준점을 지적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있다 지적삼각점이 있고 지적삼각보조점이 있고 지적도근점이 있고 그 세 가지 지적기준점을 갖다 정하는 지적측량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기초측량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정리 성과 관리라는 건 자 고개 들어보세요 그러면 노랑진동 땅에 자 지금 노랑진 역사 앞에 횡단보도 나오면은 한 100m 50m 지나서 자 대방역 쪽으로 50m 지점에 그 지적도근점을 설치했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설치해놨는데 그 결과 기록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구청에 그 결과 기록물을 교체 잠깐 보세요 그걸 성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결과 기록물 종이를 갖다가 성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리권자가 똑같으면 시험에 안 나겠지 그런데 다르잖아 보죠 지적 삼각점의 측량 성과 결과 기록물 관리 누가 하도록 돼 있는지 보세요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지적 삼각보조점하고 지적도근점은 똑같죠 소관청 앞에 수식어 지적 쓰셔야지 거기 빠졌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그게 지금 도표 그래서 다 빠트렸네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그거 난 게 그거예요 자 거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적 기준점의 결과 기록물도 토지대장도 열람할 수 있지만 지적 기준점의 결과 기록물도 열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적 기준점의 결과 기록물 열람을 누구한테 신청하는지를 시험에서 물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 지적 결과 기록물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열람 신청하면 되겠죠 그럼 지적 삼각점의 결과 기록물만 누구로 돼 있어요 시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돼 있죠 그러면 그거 열람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시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인 시도지사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나머지 지적 기준점의 결과 기록물은 다 누구한테 열람이 가능한 거예요 지적 소관청 그럼 반대로 얘기한 지적 삼각점의 측량성과 결과 기록물 결과 기록물은 누구한테도 요청할 수가 있다 누구한테 열람 신청할 수가 있다 시, 도, 지, 사 그럼 밑에 지적 삼각 보조점하고 지적 도근점의 측량성과 열람은 누구한테는 열람 신청을 못한다 그것만 꼭 눈으로 보시면 돼 시, 도지사한테 열람 신청을 못한다 그걸 시험에서 냈습니다 그 구조를 구조로만 갖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돼 그러면 그 안에 내용 안 읽으셔서 상관없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0페이지 지적 기준점 표지 설치 관리 이쪽 안 보셔도 돼 그것만 정리하시면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 자, 이제 마무리 이쪽 얘기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자, 지적 측량 적부 심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교재 155페이지 155페이지 보세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이렇게 달려있죠 자, 그래놓고 자, 이제 내용 읽어볼게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지적 측량 성과의 다툼이 있는 경우 적부 심사 청구함으로써 지적 측량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고 민원 처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자, 이제 도표를 보십시오 지적 측량 적부 심사 형광펜 우측에 지방지적위원회 형광펜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 재심사 형광펜 우측에 중앙지적위원회 형광펜 그걸 두 번이나 냈어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어디에서 심의 의결해주고 재심의 의결을 어디에서 해주는지 단어 구분하는 거 단답으로 두 번이나 냈었어요 지적 측량 적부 심의 의결은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지방지적위원회가 내린 심의 의결 결과를 다시 심의 의결하는 재심의 의결은 중앙지적위원회에서 그걸 갖다 냈으니까 이제 그 키워드 먼저 잡으시고 두 번째 잡으셔야 될 거 어디로 와보시느냐 하면 153페이지 앞으로 그럼 위의 상단에 공 1 지적위원회 이렇게 달려있죠 거기에서 형광펜 잡으시고 지적 측량 성과 적부 여부에 대해서 심사 청구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형광펜 중앙지적위원회 형광펜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이하 가로에 시 도 형광펜 지방지적위원회 형광펜 그것도 시험에 한 번 물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어디에 있고 중앙지적위원회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갖다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시군구에 두래요 특별시 광역시도에 두래요 특별시 광역시도에 두도록 돼 있대요 지방지적위원회 시군구에 두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에 두래요 국토교통부에 두래요 국토교통부에 그걸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이제 나머지 자 이제 갑니다 나머지는 자 이제 이겁니다 자 지적측량 대상사유 생겼죠 자 지적측량 의뢰 수행자에게 했죠 그래서 지적측량에서 성과를 갖다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서 검사측량 거쳐서 측량성과도 발급했죠 수행자에게 그럼 수행자는 측량성과도를 의뢰인 갑에게 교부했죠 그럼 의뢰인 갑에게 교부하면 의뢰인 갑은 시군구청자에게 이제 무엇을 신청하면 된다 토지이동 신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토지이동 신청을 하면 되는데 소유자 갑이 토지이동 신청을 하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지적측량 적부심사입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 갑은 수행자로부터 무엇이 교부돼서 나왔는데 측량성과도가 교부돼서 나오면 이거 법적 효력이 있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이동 신청하러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토지이동 신청했다고 하면 그 법적인 효력대로 경계 면적을 정리해 주게 그러니까 그 측량한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법적 효력이 있는 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한 번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심사 요청하는 걸 법률용으로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지방지적위원회죠 그럼 지방지적위원회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누구한테 이제 첫 번째 적부심 청구하는 거예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에게 적부심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도지사는 자신에 소속하여 있는 지방지적위원회 줄여서 지지위 지방지적위원회 안건을 해보하면 되는 거죠 자 며칠 내에 안건을 해보하느냐 하면 자 적부심 청구 들어오면 시도지사는 안건 검토해서 30일 내 며칠 내에 30일 내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회의가 소집되겠죠 도지사가 특별시장에 안건을 던져놨으니까 이제 회의가 소집되지 않습니까 자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며칠 내에 심의의결을 하는 거예요 60일 내 며칠 내에 60일 내 자 그러면 심의의결 했죠 의결을 했으면 의결서 작성해가지고 누구한테 의결서 내주면 돼요 안건 회부했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의결서 의결서 송부해주면 돼요 회부한 사람에게 송부해주면 의결서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러면 이거 며칠 내에 의결서 보내줘야 되느냐 지체 없이 의결 내렸으면 의결서 작성해가지고 지체 없이 의결서 송부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결과 내용을 갖다가 의결서를 송부 받으면 어 지방지적위원회 이렇게 의결결과 내용 특별시장 읽었죠 그러면 의결결과 내용을 지방지적위원회 어떻게 내렸는지를 갖다 청구인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의결결과 이제 알려주면 의결결과 통지해주면 되는 거죠 청구했던 사람에게 자 며칠 내에 통지하느냐 하면 며칠 내에 7일 아 6일이 아니라 7일이네 7일 7일 내에 통지해주면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30일 형광펜을 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형광펜 안 쳐드린 겁니다 흐름전차를 모르면 숫자를 어디다 집어넣을지를 몰라 막 숫자를 형광펜 치고 외웠는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흐름을 꼭 그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려드린 이유는 형광펜 쳐서 공부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 그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형광펜 1분이면 끝날게 이 흐름을 모르면 숫자를 어디다 집어넣을지를 모르기 때 제가 일일이 써드린 거지 다시 한 번 적부심 청구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그러면 시도지사는 자신이 시도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지역의원에 안건 회부해야죠? 며칠 내에? 30일 내에 그러면 회의 소집되겠죠? 안건 던져놨으니까 회의 소집되면 며칠 내에 심의회결? 60일 내에 심의회결했으면 의결서 작성해야죠? 의결서 작성해서 안건 회부했던 시도지사에게 보내줘야죠? 며칠 내에? 지체 없이 보내주죠? 그러면 지방지역의원에 의결서 작성된 거 성부대에서 서울특별시장한테 왔죠? 의결결과 내용을 읽어보고 그걸 알려줘야 되잖아 지방지역의원에서 어떻게 의결을 했다 알려줘야 되죠? 며칠 내에? 7일 내에 알려주면 되는 그러면 시작했다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마무리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의결결과 내용을 청구인이 통지받겠죠? 여기까지만 가면 끝이에요 이 다음은 없어요 그러면 지방지역의원의 의결결과가 네 땅 하자 없이 제대로 측량한 거야 적부심 청구였더니 하자가 없대 그러면 그 지방지역의원의 의결 내린 거 그 결과 내용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통지받았잖아요 그게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심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재심 청구는 여기 하면 끝이 며칠 내에 하는 거다? 90일 내 90일 내 90일 내 의결결과 내용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 그러면 이 다음 절차는 왜 법전에 없느냐 하면 재심 절차는 이게 적부심 절차죠 4번까지가 준용한다 네 글자만 딱 써놨어 그럼 준용한다는 것은 이 절차를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죠 갈까요? 재심 청구 누구에게? 아니지 우리 아까 키워드를 자꾸 갔잖아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소속돼 있지만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소속돼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 청구서를 내야지 그렇죠? 그러면 재심 청구서 읽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지적위원회가 준용하니까 중앙지적위원회가 되는 거죠 며칠 내 회부? 30일 내에 그럼 중앙지적위원회 회의 소집되겠죠? 며칠 내 재심의 의결? 60일 재심의 의결서 작성하죠? 의결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주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심 청구한 청구인에게 의결 결과 7일 내에 통지하죠 똑같은 겁니다 재심 절차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흐름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암기 지금 안 하셔도 돼 이렇게 진행되고 정리를 하시면 이거를 잊어먹어도 나중에 다시 또 잊어먹고 떠올리고 잊어먹고 떠올리고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하면 시험장에서 문장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안 하고 처음부터 30일, 60일, 90일, 7일, 9일 이거 단어만 숫자만 암기했다가는 30일은 애우긴 애웠는데 7일은 애우긴 애웠는데 어디에다가 문장을 낼지 그 주어하고 객체를 갖다 앞뒤에 문장을 출제자가 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첫 과정 들을 때는 이 흐름도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날짜는 까먹어도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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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